아이고 오물풍선이 용산 대통령 떨어졌네요 국방부에도 떨어지고요 아 참 이거 참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수거했다는데요 화생방 대응팀의 조사 결과 물체 위험성 및 오염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다 아 참 이거 말씀 드려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어제 오늘 제가 일을 다섯 개 발췌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피멍이 드는 게 바깥으로 나오는데요 하필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연결돼서 이거 한 다음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나오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화면이 좀 흉치가 할 텐데 그런데 신원식 장관은 여기 되고 위험성을 또 얘기하네요 북한이 남한을 폭격할 수도 있다 동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풍선을 살포하는 장소를 북한이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우리의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밝힌 건데요 북한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오늘 왜 북한이 쓸데없는 짓을 할 수 있는지 도발을 할 수 있는지 그 위험성이 이제 신원식 장관은 그렇게 얘기했지만요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풍선 도발은 시작인데 여기에 대고 그게 이제 테스트 하는 거 아니에요 바람방향하고 다 해서 아이고 야 대통령실로 가는구나 어 국방부 가는구나 바람이 뭐 소송 맨미로 불 때 어떡 어떡해 지금 테스트를 자꾸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중국 카메라로 촬영된 북한 모습이 이제 어떤 사이트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이거 보세요 나라를 지킨다는 명예와 자부심을 안고 군에 입대했건만 그들은 그들의 치러지는 일 매일매일 이렇게 에 중 막노동 중노동의 건데요 이거 보시죠 애껴 보이는 군인들인데 막노동 하는데 다음 간부들은 그냥 멀쩡 의미 써서 감독들만 하고 있고 전혀 안 도와주죠 군인들은 고생 직사도록 하네요 간부들은 저렇게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정수 시설도 없어서 압록강 폐수 쓰레기 물을 저렇게 길러 마신다고 합니다 저 군인들 참 북한 군인들 불쌍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군은 군 간부들한테 수시로 성폭행 당하는데 반항하면 총살이기 때문에 강관도 당연히 받아들여진다 여군들은 뭐 성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올린 분이 욕을 써가면서 이렇게 평가했네요 조금 위쪽에 태어난 것 뿐인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걸 보는 저희들 마음이 진짜 아픈데요 이렇게 북한이 지금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군인들이 이 정도면 민간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돌파해야 돼요 돌파하려면 경제 발전을 해야 되고 북한 인민들한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일자리도 주고 일자리라는 게 이렇게 막 노동 시키는 건데 기업이 있어요 거기 뭐 기업이 뭐 있어봐요 얼마 있어 뭐 저 위조지폐 만드는 공장 그 뭐 얼마 있어요 마약 공장 그건 뭐 얼마나 돼요 무기 만드는 공장 그 나머지 산업시설이라고는 뭐 행편 없잖아요 그리고 평등하고 배급을 주니까 일 안 해도 똑같이 먹고 살게 해준다는 게 공산당 공산주의의 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율 경제가 안 이뤄지니까 일자리도 없고 일자리가 있어도 정부 주도하여 일자리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강제 노동만 생산성이 있습니까 강제 노동만 시키는데 자율적으로 내가 열심히 창의력을 발휘해서 뭐 연구 개발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과도 내야 되는데 이거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 대충 하는 것만 하고 똑같이 배급 받으니까 그냥 눈치만 보고 일하고 아니면 얻어맞고 그 생산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못 사는 건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정권을 내놔야 되는데 자율이 들어오게 되면 정권을 내놔야 되니까 자율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꼴인데 돌파라는 거는 이제 도발 핵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네들을 못 치게 하면서 인민들한테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는 강국이야 그게 인민들한테 이제 프라이드도 주지만 핵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정권이라는데 인민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무력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핵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미국하고도 맞짱 뜨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너네들도 까불지 마라 국민 인민들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공격을 안 받기 위해서 핵을 개발한 거고 인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도 핵을 개발한 건데 방법은 도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풍선에 날아가는 거 다 이렇게 보면 지네들은 이렇게 땅 파고 흙 파고 강간 당하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사진이나 영상 보면 아이고 기가 막히거든 일단 멋있죠 이쁘죠 자유롭죠 뭐 먹을 건 뭐 풍성하죠 오히려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죠 얼마나 부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동경하게 되지 야 저 대한민국 대단하고 만기래 그럼 어떻게 돼요 동경을 넘어서 가고 싶죠 그러니까 이 전단 가는 거예요 아주 알레르기를 보이는 거예요 비대칭 무기라는 거 아닙니까 핵과 함께 지네들이 핵무기를 가져서 비대칭 무기인데 대한민국에서 넘어오는 USB라든가 전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살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체제들이 위협받기 때문에 저렇게 땅 파고 흙 파다가 대한민국에서 넘어온 사진이나 영상 보세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대한민국이 근데 그걸 이제 억누르고 억누르고 저런 간부들이 막 감독하고 이래서 꼼짝없이 하는데 간부들도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간부들도 그거 보면 저들보다 낫거든 저들이 북한에서는 간부니까 똥똥거리고 저렇게 감독하는데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간부들도 지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저 삐라에 아주 그냥 넌더리를 치는 건데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격을 하면은 뭐 조금 떼꿍떼꿍하다 말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자칫하다는요 세계의 큰 전쟁들이 조그만 전투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갈등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전쟁으로 번지는 얘가 동서공군을 통해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살 떨리는 그걸 보냈는데 이걸 공격을 하면 우리는 또 가만히 있어요 신호식 장관도 예측했잖아요 북한이 공격할 수 있다 남아는 남아는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맞대응해야죠 이러다 보면은 서해 5도에서 큰 폭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비무장지에서도 큰 폭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인민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제 자유통일로 흡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계속 전단을 보내야 돼요 알려야 돼요 저기는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전단 usb 그 다음에 여기 탈북자들을 통해서 뭐 중국 국경을 통해서 이제 전해지는 거 그거 외에는 완전히 보도가 통제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좌파들은 이제 북한을 대변하느라고 풍선 보내지 말라고 그러는 거고 우리는 그걸 보내서 북한 인민들이 특히 군인이 군이 동요를에게 만들어야 돼요 군이 충성을 김정은에게 충성 못하도록 야 이 김정은 이거 까부숴야 되겠다 이 판 자판 내 이게 굶어지구나 내가 하나 이게 십시일반으로 모여서 처음에 몇 천명 몇만명 몇십만명 대면 국민 봉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김정은은 무서운 거예요 적이 무서워하는 거 하지 말자는 거는 뭐예요 무서워하는 걸 해야지 적이 무서워하는 걸 우리는 핵이 무섭잖아요 김정은은 핵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핵이 무섭잖아요 핵을 만들어 나머지는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가 더 무세해 우리 핵이 무서워서 주한미군을 우린 떠받는 거 아닙니까 핵을 막아주니까 그 저쪽은 핵을 개발하는데 쟤네들이 무서워하는 건 이 전단인데 우린 전단 하지 말제요 쟤네들은 무서워하는 거 하지 말제요 쟤네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핵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건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중 봉기가 또 군이 흔들리게끔 해야 돼요 그러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어요 김정은 늘 무너뜨려 개혁개방 세금을 개혁개방 쉽게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김정은 정권이 안 무너지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핵인질해서 북한 인민들 1700만은 저렇게 살고 있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국방장관이란 사람이 북한이 남한 폭욕할 수도 있다 동양을 예의주시하는 중이다 동양 예의주시하고 마냐 여기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발표를 해야지 얘네들이 도발을 못하지 한 발이라도 도발을 하면 뭐 10배 100배로 갚아주겠다 도발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윽박질러야지 북한이 남한 사이버 공격 전단 살포하는 걸 막기 위해서 북한이 공격할 수도 있다 동양을 예의주시한다 참 약해 김관진 장관은 어땠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북한이 무서워 떨었잖아요 떨지를 않아 북한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깡패가요 떨지를 않으면 주먹을 맞고 두르는 거예요 깡패가 경찰이 무섭고 감옥가기 두렵고 그러면 깡패가 설치지 못하는데 깡패가 설쳐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더 설치고 더 뜯어가요 단호한 자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신원식 장군 부탁합니다 예의주시만 해서 되겠습니까 도발 못하게 확실하게 메시지를 줘야죠 그리고 전단은 표현의 자유다 북한 인민들의 알릴 딱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확성기도 제대로 틀고 도발을 원천 봉쇄하겠다 이래야지 이거 무서워서 저쪽에서 공격할 수도 있는데 예의주시할게요 되겠습니까 북한 군인들 보세요 불쌍해 죽겠네 북한을 찬양하는 있는 있지 전대협인가 주사파들 있잖아요 영상 보니까 어떠냐 살기 좋은 나라지 알았어 사편 마련해 줄 테니까 얼른 가 돈까지 줄게 달러로 한국 돈은 거기 가서 안 통영된다니까 달러로 챙겨줄게 버스에다가 버스도 가져가죠 만들어 줄게 원래 천명이냐 만명이냐 십만명이냐 그대로 다 보내줄게 그냥 싹 거기 가서 한번 니네도 이렇게 한번 해봐 두둥놈들 아유 북한 인민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북한 정권을 불쌍하게 생각해 북한이 뭐 우리한테 국력이 안 되니까 거기가 뭐 그렇게 도와줘야 된대요 김정은 정권을 도와줘야 된대요 미친놈들 인민을 도와줘야지 김정은 정권을 출해야지 아이고 불쌍하네 북한 군인들 김정은 정권야 김정은 정권 HER령BN 김정은 정권유